이 영상은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브로그로 추가한 코드의 힘 시리즈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이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컴퓨터 언어들이 있습니다 C, C++, Java, Python, PHP, JavaScript 등등등 이 모든 언어들은 시시각각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언어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코드의 힘 시리즈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코드인 HTML을 이용해서 바로 이 코드의 힘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C, C++, Java를 배우지 않았지만 이미 배운 HTML을 통해서 아직 배우지 않은 언어들의 힘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만든 별 동영상 프로그 코드의 힘입니다 코드의 힘 시리즈는 여러분이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또 수업을 보고 계실 미래에는 기술이 없어졌을 수도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습이 잘 동작하지 않더라도 코드의 힘을 음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열된 수업인 만큼 순서와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땡기는 내용들만을 골라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